한국의 대표 선승이었던 봉암사수자 정명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다래제와 부도재막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립특별선언봉암사는 어제 태고선언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정명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래제에는 봉암사수자 현관스님, 주지원광스님, 조계종 전국선언수자회 고문해국스님과 무효스님, 대표 영진스님, 문도스님들이 참석해 정명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문도대표 선타스님은 큰스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참수행자의 모습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제막한 정명선사탑은 높이 1m75cm, 바닥은 문경석, 3개의 사각기둥은 경주석으로 불법승을 나타냈으며 사리암은 땅과 거의 차이가 없어 평소 소박하고 검소했던 수행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